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증시 활력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이 분화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지난해 국민주로 등극한 삼성전자의 지루한 기관 조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반도차 업황을 보면 초호황 공면이 지속되고 있고 실적도 좋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10만 전자는커녕 9만 전자도 힘든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오늘은 해소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 찐 전문가로 통하는 분입니다. 노근창 현대차 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반도체 찐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타 센터장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수식어가 마음에 드세요? 과분한 수식어 같고요. 저는 그냥 글 쓰는 센터장 아니면 섹터 담당 센터장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우리 센터장님을 찾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종목 찍어줘.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야. 이런 거에 관심을 보였다가 지금은 어떤 펀더멘털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배경이 될 텐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이 바뀌고 있다고 좀 느껴지세요? 가장 크게 보면 이제 펀드에서 합매된 돈들이 계속 증시로 오고 있어요. 고객예탁금이나 이런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간접 투자를 맡겼던 분들도 나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고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또 직접 투자 안에 있어도 또 간접적으로 하는 ETF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좀 우량주들을 또 분석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된 것도 가장 큰 배경인 것 같고 또 증권사들도 리서치 센터가 이제 리테일 고객들한테 좀 더 이제 알기 쉬운 리서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지금의 개인 투자자는 정말 투기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그리고 시장 금리를 좀 더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취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장님은 계속해서 더 바빠질 일만 남았다고 좀 보여지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좀 저희가 증시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코스피가 정말 기간 조정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더 추가 상승을 위한 정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는가 하면 유동성 장세의 한계가 이제 온 거야. 여기까지야 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급하게 올라온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이런 팬데믹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주변에 보면 다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 몰라가니까 불안감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뭔가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상승한 폭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게 항상 순환을 합니다. 한꺼번에 바로 급반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뜨겁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으면 바로 이제 역유동성 장세, 즉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다양한 유동성을 보강을 하면 보통 이제 좋은 기업이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로 접어들고 있는 초입이고 또 최근에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이제 실적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한마디로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장세에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좀 기간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초입으로 저는 접근했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증시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준비를 잘해야지 다음 장세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국면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안 오른다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좀 근본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해서 실적은 좋아져도 주가가 빠지는 국면이거든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릴 스탠스를 보일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걸 좀 더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올라도 이제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시장금리는 오르지만 주가는 여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유동성으로 모든 걸 해소하기 때문에 실적도 안 보고 주가가 오르는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라면 지금은 이제 눈도피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좀 점검하는 구간으로 왔다.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알아가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금리 얘기를 또 계속 하셨는데 사실 이 조정의 빌미가 됐던 변수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리는 그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오를 때는 되게 놀랬죠. 뭐 이런 추세면 거의 2%까지 갈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사실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르지는 않거든요. 첫째가 미국이 국채 반응을 많이 해서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통화량을 많이 어쨌든 공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실물 경기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에 올릴 만한 실물 경제 회복은 아니거든요. 집단 면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실적 장치로 갈 때 생기는 금리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차익 실현을 이 정도에서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급하게 차익 실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장 금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의 어떤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라든가 이슈는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어떤 업종인지를 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쭉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떤 국가 지역주의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라 아니면 또 여기에 또 자연재해가 되게 많아서 반도체 공급난도 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이해의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지역주의와 그리고 자연재해가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업종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수출 업종이랑. 그래서 수출 업종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얘하게 되면 주가가 좀 조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너무 경제가 좋아지면 기준금리 올리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는 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하잖아요. 아직은 아닌데. 너무 좋아져버리면. 그리고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되면 당연히 빨라지겠지만 아직은 백신 여러 가지 접종 비율을 본다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변수로서 고려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기준금리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략을 좀 세워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시점은 실적이니까 실적만 이러다가는 우리가 스마트 머니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이염 자산을 선호하는 구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염 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안전 자산으로 가야 될 때는 좀 빨리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고 봐요. 금리, 확정 금리형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시기는 아직 좀 더 남았다고 보는 거고 그것도 좀 애매하고 지수가 상단에서 박스꾼이다. 그러면 이제 ELS 같은 중위험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미리 잘 인지해놓고 각각의 지표 변화에 대해 보면서 그런 전체적인 전략을 바꾸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에는 비대면 관련 주들이 시장을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백신 공급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이 주도주의 색깔도 변할 수 있다. 성격도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도주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도주가 많이 오르면 순환매가 돌겠죠. 순환매 관점에서 컨택트 산업 대표적으로 집단역이 좀 완료가 되면 여행이라든가 여행업종이든 호텔업종이든 레저업종이든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 해서 주가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그렇지만 내년대에서도 생각보다 요즘 특히 인종차별도 많고 하니까 해외여행 두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역시 큰 판이 바뀐 거죠. 비대면이 이제는 과거처럼 완전히 지금도 물론 과거에도 비대면 비중이 점점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에 강제적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깔고 가려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타버스도 이제 처음에 AR, VR 나왔을 때는 초창기에 좀 인기 끌다가 시그러졌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좀 자리 잡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만든 비대면은 메인스트림에서 비중은 좀 줄더라도 그 자체가 줄기는 힘들 거고 서비스 업종은 이제 컨서리데이션이 일어나겠죠. 업종보다는 기업을 보고 우리 서비스 업종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컨설턴 업종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섹터라든가 종목군이 혹시 조금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미국의 나스닥처럼 많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보면 IT, 바이오 여기에 수출은 아니지만 또 내수 쪽에서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언택트 그리고 인터넷 게임 업종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어떻게 보면 천만 산업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국을 투자할 때 아직 한국이 이머징 시장인데 초과 성장하려고 초과 이익 내려고 투자하는데 내수에서 좀 잘하는 회사보다는 가치주보다는 저는 성장주가 여전히 한국을 혹시 여국인들이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업을 고르려고 한국을 어슬렁거리지 그냥 가치주 살려고 한국 시장은 어슬렁거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BBI 업종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 얘기가 나올 때 성장주가 이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로 인해서 성장에 가속화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성장주를 보려면 이 옥석가리가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성장주도 두 부류가 있죠. 좋은 성장주와 무늬만 성장주가 있거든요. 무늬만 성장주는 금리 오르면 당연히 나쁘죠.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익이 훼손이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늬만 성장주인 나쁜 성장주는 절대 금리 오를 때는 리스크 관리 아주 의미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좋은 성장주는 금리 오를 때 좋아요. 현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라도 더 생기고 또 금리 오를 때 국민이 실적 장세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면 좋은 성장주는 실적도 좋을 거고 뭐 어닝스 그로스도 상당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오를 때 실적주는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 분야시죠.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가 수요가 좋아서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 공급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 대표적으로 완제품 회사들이든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재고를 축적해서 생기는 공급 부족도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만 있으면 뭐 정말 좋은 거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또 혹시나 또 변동성이 커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제 서버 쪽은 저희가 보더라도 비대면이 만든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제일 핵심이 되는 서버 쪽은 수요가 견인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이슈도 있었고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도 또 보면 펜트업 수요도 있었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수요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고 축적과 겹치면 나중에 재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메인이 되는 클라우드 서버 쪽이 여전히 좋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필드에서 또 컴퓨팅하는 엣지 컴퓨팅 같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같은 이런 HMG 수요의 메모리 반도체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요즘은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하는 자유잼 같은 경우에도 대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그다음에 CPU, GPU 같은 제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또 접촉하면 안 되니까 배달 서비스 이런 물류 쪽으로도 그런 로봇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수혜를 받던 그런 PC, 노트북 업종이 좀 줄어들더라도 다른 수요가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스트림이 되는 서버 수요는 정말 수요가 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반도체 공급 부족은 좀 여전히 건전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겠구나라는 또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지금 미중 간에 반도체 패권 전쟁이 점점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어떻게 될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주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반도체 공장이 멈추니 자동차 공장도 가동률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지역에 대표 반도체 공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게 이번 지역주의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밸런스를 가지고 어차피 삼성은 중국, 미국에 다 공장이 있는데 좀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초격차 기술 쪽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그런 지역주의와 일부 무역 분쟁 관련된 것들도 좀 비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기술 중심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지금 인테리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TMC와의 갭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클 때는 본질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 약간 이 전략들이 뭐 하나 택해. 이런 국면이라서 사실 우려가 큰 건데. 그런데 반도체 투자가 수십 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고객도 없는데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장 놀 때 가면 그런 페널티를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면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수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이번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용수 공급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력 공급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국가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전문학적인 투자가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인책이 있을 때, 세제 혜택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그걸 즐기면 되죠. 어차피 스케줄이 있었던 투자였다고 하면 그걸 최대한 많이 따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10조 부르셨잖아요. 제가 뭐 좀 본격적으로 불렀네요. 그 10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확 높아졌다가 9조 3천억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게 약간의 실망감이 좀 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났던 거예요? 큰 건 저는 이제 그렇죠. 매출 자체가 지난 3분기가 67조의 영업이기 12.3조가 나왔어요. 지난 3분기에. 1분기에 제가 아무리 점검해봤든 65조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10조 이하 나오면 회사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역시 오스틴 공장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21 같은 경우도 좀 일찍 출시를 하긴 했는데 제품 가격대가 좀 낮다 보니까 이익률 자체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말까지도 3월 한 25일까지도 9조 이하로 봤습니다. 지장 컨센서스가 감익으로 대부분 보다가 어쨌든 증액이라고 저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나서부터 또 증액으로 바뀌는 보고서가 많았기 때문에 눈높이는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절의 실적 좋은데 삼성전자만 감이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표기업을 강가하지는 말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게 사실 컨센서스라는 게 결국은 우리 리서치 센터들이 전망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드는데 그걸로 실제 이 성적표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씩만 좀 보수적으로 컨센서스를 내놓으면 오히려 시작되는 늘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해봤자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고요. 하루짜리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1분기는 그렇게 봅니다. 갤럭시 S21을 1월에 출시하고 저 성적이면 어닝 쇼크예요 저는. 아니 3월에 출시할 때 1월에 내놓고도 그 정도 성적표라면 물론 워스틴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선사업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고민을 했는데 경영진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아마 서프라이즈가 났더라도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결국은 하반기에 모든 사업부가 좋아지는 시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이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분기는 스마트폰이 오스틴 공장일 수도 있고 S21을 1월에 출시했으니까 2분기는 나빠야 되겠죠. 당연히 조삼 모사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스마트폰이 안 좋아지지만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데 문제는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좋아지는 거랑은 좀 빈약하겠죠. 스마트폰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쯤 되면 삼성전자가 모든 날개가 다 좋아질까? 그러면 오스틴과 관련된 파운드리는 3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은 사라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는 시점이 또 3분기니까 또 실적이 많이 좋아지겠죠. 메모리 반도체는 2분기에 일단 PC 서버 디렘이 20% 가격이 오르는데요. 3분기도 최소한 5%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메몬리도 여전히 좋은 그림으로 보셔야 되고 스마트폰이 이제 갤럭시 폴드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폴드 3 그리고 디플립 2 이번 제품은 훨씬 더 가볍고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신제품이 나오면 또 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3분기는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만 전자를 깨는 건 한 3분기 정도로? 주가라는 거는 수급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미리 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섣불리 주가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펀더멘탈은 최소한 3분기에는 다 좋아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리고 분기 배당을 계속 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올해 돈 많이 벌면 더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증시가 약간 이렇게 주춤한 배경 중에 하나로 또 가상화폐 시장에 열풍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증시에서 나온 자금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간으로 흘러간다고도 하는데 이 가상자산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일부 개인 자금이 이탈해서 그걸로 가서 거래대금이 많이 느는데 그것도 아마 되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많이 해서 거래대금 자체에 시장은 초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탁금이 의미 있게 갔다고 아직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 같고 그리고 사실 투기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이끄는 거는 좀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투자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면 일부 수급적인 이유로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매기가 좀 옮겨갈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거나 또 그 매기가 건전한 시장 방향성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있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또한 투자자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희는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가능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고 빛내서 안 하고 좋은 기업을 대표 기업을 장기 분할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또 분명히 나스닥 같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스닥과 성격이 유사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진정한 주주로서 참여를 하신다면 단순하게 투자로서가 아니라 주주로서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기회를 줄 기업들이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테크의 수단으로 중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접근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험 자산을 맞습니다. 이험 자산을 배제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도 금리 이기는 좋은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 시대에 이쪽을 예면하는 것도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 많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센터장님이 요즘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를 느낀 게 센터장님들이 사실 말씀을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장님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